삼촌이나 이모가 한과 한 상자 이렇게 선물해 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행복 이번에는 여러분도 선물을 해 보시죠. 제가 픽한 이번 제품 주의사의 수제 한과 세트입니다. 명절 하면 사실 한과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많고 많은 한과 중에서도 이 제품 특별히 선택한 이유 있어요? 그럼요. 있죠. 이 제품은요. 청담동에서 아주 유명한 전통 디저트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명절이 되면 줄을 서서 구입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맛집 맞나 본데? 드디어 그 맛을 볼 수 있는 건가? 최근에는 배우 강소라 씨가 이민의 단골 가게로 소개를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셰프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로 젊은 전통을 모토로 정성껏 만드는 전통 방식은 그대로 이어가되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한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과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매년 먹는 찹쌀 육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듣기만 해도 고소해지는 깨 모듬 한과 세트입니다. 너무 예쁘다. 깨. 우리 땅에서 자란 100% 국산 깨를 직접 볶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깨와 함께 로스팅한 견과류가 더해져서 그 고소함이 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구성을 살펴보면 말이죠. 고소한 검은깨와 호두의 상큼한 크랜베리의 맛이 어우러진 검은깨 픽한 강정. 면역력 증강에 좋다는 슈퍼푸드 4차인치의 들깨와 아로니아 등을 더한 4차인치 들깨 강정이 있고요. 달콤 새콤한 곶감과 건자두를 넣어 만든 시그니처 메뉴 곶감 깨말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방부제, 색소 등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맛과 정성 모두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입소문을 타면서 결혼이나 돌잔치, 칠순잔치 등 답례품으로 이거 참 많이들 찾으신다고 하는데 주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만족한다는 후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실제 후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어른들께 드릴 선물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포장부터 맛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양가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명절, 집들이 선물 등 선물이 필요할 때마다 애용하는 강정입니다. 라고 말씀해.